Q. 소연이 파트부터 불러보자 그럼 우리 소연이 파트부터 불러보자 알았어요 다음 파트는 다음 파트는 저요 제 파트도 똑같이 할게요 저 방금 다 자기 파트 한 소절 스포 했어요 아 미니언이야 미니언 자기 파트 한 소절 불러줘 안녕하세요 불러요? 아니 조금만 2초 진짜 3초만 2초 2초 2초만 시작부터요 시작 아닌데 이거 했어? 마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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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무슨 노래 얘라는 게 없어 아 마이백이야 마이백 탐보는 뭐예요 시작 진짜 스포이했어? 진짜 한 글자만 진짜 안했지 나 했어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쏘이 또 왔어요 여러분 못해요 못해요 지금 나 해줄게 음 음 다왔어 우리 아 언니 파트도 음 음 음 음 자기는 그렇게 했어 마지막 mama 다 됐다! 소니주 소니주 옳았어요. 바이바이! 안녕!